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대구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경북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시작된 파문이 지역 정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시작됐는데 총선 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역 정가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정가는 국회의원이 교체될 때마다 늘 몸살에 가까운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정치의 정점에 있는 현 정치구조에서 정점의 교체는 곧 주도권, 이른바 지역의 권력 교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합쳐진 영주문경 예천과 상주군의 의성 청송은 공천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문경 예천에선 현역 2명이 한꺼번에 탈락하면서 사실상 권력의 진공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현역 간 맞대결에서 정점을 잃어버린 군의 의성 청송 역시 권력의 공백 상태입니다. 영천, 경주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7월로 예정된 하반기 시군의회와 도의회 의장 선거부터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둔 시군의회 의장 선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도의회 의장 선거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과 무소속 도의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2년 뒤 내후년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현 국회의원이 밀어준 시장 군수들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 역시 없고 그런 사정은 지방의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지역정가,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는 4월 총선을 넘어 7월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2년 뒤 동시 지방선거로 파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우편물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를 특별소통기관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경북우정청은 이번 선거에 사전투표용지 회송우편물 20만 톤과 투표 안내문 230만 톤 등 410만 톤의 선거 우편물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수도권 21개 대학 입학 담당자 40명을 초청해 고교 진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입 정보 포럼을 열어 대학별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입학 담당자와 고교 진학 담당자 사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방안을 찾습니다. 또 21개 대학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학 담당자들과 100분간의 포럼을 진행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질의응답도 합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지카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생김에 따라 철저한 예방과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직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 교육을 이수해 지난 19일부터 지카바이러스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 모기도 바이러스 매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모기 출현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